여보세요? 어디예요? 아직 미담? 태아 씨는 어딘데요? 나는 집이에요. 어... 집? 두 번이나 속을 줄 알았어. 누굴 바보로 하나. 어땠어요? 의원님 잘 만났어요? 겁네 좋았어요.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. 그랬어요?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줄래요? 여기가 어디예요? 뛰고 싶다면서요. 마음껏 해보라고요. 으악. 폭신폭신해요! 으핳핳핳핳! 조심해요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어때요, 뛰는 느낌은? 가끔 여기서 뛰는 사람들 구경했거든요. 막 숨이 턱까지 차면 심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? 아플까? 좋을까? 그런 생각하면서. 뛰고 나면 그래요. 여기가 막 콩닥콩닥. 잘 모르겠는데. 다시 알려줘요.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. 누가 있다고. 이렇게 하면 되죠? 좋네, 이게 뛰는 느낌이면. 그럼 한 번 더 뛰어보겠어. 네. 이번에는 전력질주로. 와, 들으려고 진짜. 왜 웃는 거예요? 비껏 용기내서 말한 건데. 참. 그랬어요? 응? 잘 모르겠어요, 아직도. 뭘 몰라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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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